네 불을 켜주세요 오늘은 벌써 16번째 시리즈입니다 벌써 4달 꽉꽉 채웠네요 그래서 아마 한 2주만 더 있으면 이 시리즈가 끝날 것 같습니다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마침내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이루어진 약속을 보았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온 이 아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냐면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던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결과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가 별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미 주어질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 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미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씬이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던 순간이 아브라함한테는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 그 축복의 순간으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은 근심거리가 막 찾아오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 새로운 가족 내부의 갈등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인 욕심으로 여종 하가를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가를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일이 문제였어요 여기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온 집안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해 왔을 거예요 이스마일이 이제 이 모든 관심이 이삭에게로 쏠리는 것을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질투와 분노가 쌓여가던 어떤 한 날에 일이 터지고 맙니다 21장 8절에 이제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삭이 젖을 떼었다는 것은 실제로 젖된 나이가 아니고요 유재인들의 관습으로 젖먹이 아기 때는 지났다고 판단되는 3살 정도 만으로 3살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그래서 이 날에는 큰 잔치를 여겼는데 우리로 치면 돌잔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히 자랐다는 것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잔치를 치르곤 합니다 근데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 날에 문제가 터져요 9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라를 본 즉 사라가 본 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 기뻐하는 날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고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한 3살 정도 나이차가 되면 이제 채어나는 한 둘째가 밉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큰 17살짜리가 3살짜리를 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렸다가 우리는 그냥 보통 애 애 애올레리 꼴레리 이렇게 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 매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분은 그냥 놀렸다는 게 아니라 희롱하고 괴롭혔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놀리다는 말이 매삭이라는 단어인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희락이라는 단어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매삭은요 희락을 뜻하는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매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뭡니까? 희락이에요 근데 매삭은 희롱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여기서 멈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과 매삭의 차이가 뭘까요? 희락과 희롱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희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희롱으로 자신의 기쁨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의하죠 여러분 희롱은요 희롱을 기쁨을 사는 사람은 타인을 웃음거리로 삼으면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반면에 진짜 희락을 사는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을 돌리는 사람들 희롱을 기쁨 삼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라는 감정은요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고 종종 갈등이나 불화를 초래합니다 근데 진짜 희락을 사는 사람들은 불화보다는 연합을 추구하고 긍정적인 연약을 타인에게 주고 타인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죠 희롱을 기쁨 삼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이나 결핍을 감추려고 타인을 깎아내려요 자신을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더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희락을 사는 사람들은 타인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존중으로 관계를 쌓아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스마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남을 흉 보면서 그 흉을 통해 나를 더 내 의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남 흉 보면서 내 편을 만들려는 사람들 이게 왜요? They're insecure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돋보이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 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남을 깎아내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희롱을 수단으로 희락을 삼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희롱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온전한 희락의 가치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마일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매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일은요 분열을 불러오지만 이삭은 연합을 불러옵니다 잠깐의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희롱으로 나의 입을 채우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희락으로 나의 입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입이 얼마나 거룩한 입이 돼야 되는데요 11절에 이 매샥의 사건을 통해 각 집안의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심지어 누가 봤어요? 사라가 봤어요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야마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냥 얼레리 꼴레리 한 거였으면 근심될 정도는 아닙니다 이 근심이 된 거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장 기뻐해야 했던 그 축제의 자리가 가장 근심의 자리로 바뀌어버립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전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실수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왔던 아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유가 약속의 성취는 우리에게 기쁨의 자리죠 그죠? 근데 동시에 걱정과 근심거리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왜? 구원을 받고 나면 기쁜데 내가 이전에 지었던 육체적인 선택들 육적인 선택들 죄악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전에 했던 모든 죄들이 지금 영적 생활을 하기에 방해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여전히 아직도 과거의 실수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절대로 내벼려 두지 않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 말 들으라 이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 우리의 잘못으로 비롯되었는데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위로 같지만 다른 한 면으로 봤을 땐 좀 비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일을 뭐예요? 집에서 내 쫓으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라의 행동이 우리에게도는 사라가 좀 감정적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은 드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라가 제시했던 해결책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내가 아무리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이더라도 아내의 말이 항상 지혜롭고 옳다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라가 생각했던 해결책이 맞는 거예요 이스마일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삭의 상속권이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이 뭐라고 그렇죠? 여러분 정들면 아파요 그러니까 정이 뭐라고 이스마일을 같이 키우면 키워갈수록 더 떼어내지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스마일을 안내 쫓았으면 계속해서 형제간의 갈등을 조정하느라 이사객이 집중하기 힘들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좀 매정한 것 같아도 과감히 이스마일을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요? 자신의 조카인 롯도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하는데 이스마일이라고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마일을 이스마일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삭도 사랑하고 이스마일도 사랑하는데 정말 아브라함한테는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고민도 아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마일에 대한 약속도 주세요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매정하고 정말 우리 어떻게 아들 내쫓아요 매정한 사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걱정 근심을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이죠 그 결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이스마일이 광야로 쫓아갑니다 아마 하갈은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려다가 광야를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광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그 아래는 뭐가 있냐면 애굽이 있어요 하라의 고향입니다 하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마 고향으로 내려가려는 그 길에 광야를 만났지 않았을까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스마일은 기진맥신에서 쓰러집니다 결국에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하죠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선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 위로를 넘어 큰 비전까지 제시해 줍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어나 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하갈한테 중요했던 것은 지금 당장의 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신적인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진짜 필요했던 니즈가 뭔지 아세요 지금 당장 이 물이 하갈한테 지금 급했던 게 아니라 앞으로 하갈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 비전이 중요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되죠 근데요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마일이 목숨을 유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긴 하는데요 물을 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줘서 물이 없다가 생겨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을 보는 눈을 밝혀주세요 다시 여러분 물이라는 어떤 필요했던 그것이 아예 없어졌는데 생겨서 하갈한테 주워서 해결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 하갈의 눈을 밝혔으므로 샘물이 보였다 이래요 여러분 해결 우리의 영적 니즈의 해결 방법은 사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거를 이겨내고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 절망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드라마틱하게 내 상황이 변해가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물론 주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분명히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만한 조건과 요건들이 주변에 주변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밝혀주시는 것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큰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비유적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은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를 이야기해 주시냐면 우리의 육신과 영의 충돌이에요 그리고 그 충돌이 있을 때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육신의 결과로서 나온 자녀라고 한다면 이삭은 뭐예요 영의 결과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생겨난 자녀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들어서 이런 영적인 갈등을 설명해요 갈라디아스 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어디에게서 여정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정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 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을 보면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을 보면서 영적인 비밀을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 여정은 뭐예요 이미 묶여있는 자입니다 이미 촉박되어 있는 자고 신분이 종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디에서 낳습니까 사라한테서 납니다 사라는 누구예요 자유가 있는 여정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면 그 여정을 통해서 낳은 아이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그것에 속박이 되어지지 않는 채로 나누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한테서 죄인을 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유가 있으신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정에게서 낳은 이스마일은 육의 아들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낳은 이삭은 병의 아들 이 둘의 충돌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스마일 17살이나 돼가지고 3살짜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 이해가 안 가네 우리는 그저 그리고 사라는 뭐 이렇게까지고 이걸 가지고 내쫓측까지의 일이야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 영적인 눈으로 이걸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스 4장 28절에 뭐라고 냅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구원을 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삭과 같이 어떤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다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듯 육체로 난 이스마일의 영이 아 육체로 난 이스마일이 영으로 난 이삭을 방해한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마일이 어린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뭐예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박해하고 희롱하고 매삭할 거라는 겁니다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이제 막 자라난 이삭보다 크다 작다 크다 이거예요 이 육의 육의 이제 우리는 믿기 몇 년인데 나는 믿기 전에 하나님을 정말 알기 전에 내 안에 키어오고 키어오고 내 영 가운데 나를 사로잡게 낳고 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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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육의 생각이 이제 자라날 영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훨씬 강력하고 나이가 많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은 이만큼인데 이제 막 세살이 돼가지고 돌잔치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기쁘게 해보자 뭔 좀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육의 생각이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잔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이게 뭐를 해요 내 약속을 매샥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스 5장 17절에서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과 육의 충돌에서 확실히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끌려 다니고 결국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맛보아서 경험했으면서도 뭐를 안해 내 옛 자아를 같이 키우고 살아가려고 해요 왜 정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정 때문에 내가 이걸 갖고 있다고 해도 이거를 정말 정남이가 떨어지게 보이더라도 하더라도 내 육에을 내 영 안에서 나의 육체 가운데서 지배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보내야 되는 정 때문에 내 육체적인 사건들을 아직도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결국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일을 간섭하고 희롱하게 됩니다 매샥하게 됩니다 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바울이 어떻게 권고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 둘이만 같이 우리가 더불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더불어 해보자 하합해보자 let's work this out let's tolerate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보자 우리 6의 생각과 0의 생각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니까 어떻게든 합의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업을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 예전 내 예전 육신의 생각 내 예전의 나의 패턴 나의 습관들이 정들어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긴 하겠지만 이걸 떠나보니 아니면 내 옛 자아가 정들어서 했지만 그걸 떠나보니 아니면 평생을 그 옛 자아 때문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 해도 그래서 옛 사람을 끊어내야 됩니다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그건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내보내야 할 이스마일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가져다 준 이삭과는 달리요 이스마일은 잉태될 때부터 지금까지 갈등과 근심과 분열을 가져다 준 존재였어요 그 이스마일들을 떠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친구들은 저의 영적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기는 커녕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그 갈등과 근심의 뿌리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항상 이 네 명이 같이 다녔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을 멀리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순간 오히려 인생이 단순해지고요 오히려 자유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그거에 빠질 그게 없으니까 나를 항상 근심하고 주님 앞에 맨날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만드는 그 거리가 아예 없잖아요 이제 자유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뭐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근데 이게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도 있고 나의 습관 나의 그것도 있겠죠 우리가 왜 맨날 예배당만 오면 졸릴까 내 옛 습관이 있어요 뭐예요 주일 예배 하루 전에 토요일이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스크롤을 하면서 이거 보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옆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 침대에 누워서 이거 하고 있는 애 확인해 보려면 내 핸드폰에 그 뭐야 그 자동 회전을 꺼놓은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다 누워서 옆으로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다 이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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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게 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습관 때문에 아니 당연히 늦게 자니까 아침에 아주 졸고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지금 제가 뭐 이게 이것이 영적이고 이것이 육적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내 옛 습성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나한테 새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마엘과 같은 내 옛사람과 내 옛 죄의 습관을 끼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이것이 항상 나의 새 사람을 뭐하는 거예요 매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방치해두면 항상 우리에게 갈등과 갈등과 근심을 안겨줍니다 이거는 절대로 화합을 일으킬 수 없는 존재 그게 잠깐 재미있죠 나의 감정을 잠깐 붕뜨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쉽게 빠르게 가라앉아버릴 존재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육체를요 영과 같이 방치해두면 육체의 정욕을 달래느라 영적 성장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내가 교회에 다니는 연도 수와 나의 영적인 성숙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3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도 육체에 끌려서 30년을 산 사람과 내가 2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트랜스포름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 변화된 사람하고의 영적인 성숙도는 다릅니다 육체의 정욕을 달래고 이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느라 내 영적 성장을 집중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자랐으면 일어났었을 일이 근데 이건 결국 뭐다 사단이 원하는 일이다 우리의 구원은 건드릴 수 없잖아요 사단이 그렇지만 영적인 성장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 어린이로 평생 남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나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며 남이 자신에게 준 상처만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나의 어떠한 그게 돼요 의의가 돼요 이게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합의점이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 누가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하는 일이에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지만 뭔가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는 엄마의 말을 했어야 말할 이유를 찾고 그걸로 자신을 타당하게 여기는 이게 어린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거든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스마일이 사납게 날기였을 거예요 아마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마 이스마일은 15살 정도 되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대로 헌신하려고 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안에 옛사람 이스마일이 날뛰기 시작할 겁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연락이 안 오던 친구들도 연락이 와 나 이제 교회 위에서 헌신해가지고 차연팀 들어갔어 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 저격 아니에요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야지 하는데 토요일에 어떤 일만 갑자기 생겨 약속을 닫는데 토요일이면 안 되는 약속만 생겨 여러분 아 교회 못 나가 막 이런 거죠 교회를 못 나가게 했던 막 갑자기 옛날 여자친구가 다시 연락 와 요즘 어떻게 지내 평소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막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내 육신의 소욕대로 끌려 다니게만 한 어떤 그 하나가 나를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생각도 안 나 담배 끊었었고 술 끊었었고 음란물 이런 거 다 끊었었는데 아 이제 하나님하고 나 열심히 해봐야지 하니까 생각나요 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 헌신해봐야지 하는데 갑자기 부부간에 불화가 생각나요 부부싸움 하게 되고 나도 모르던 어둠 없을 막 들었나요 뭐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옛 사람이 나를 나의 새 사람을 매샥하는 거예요 내 이삭을 누릴 수 없도록 매샥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집안은 더 폭풍우가 몰려오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집안의 평안을 가져올 것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갈등들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어떻게 해라 떠나보내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라고 합니까 정말 정없고 아비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이것이 뭐다 영적 체질이 바뀌는 데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2장에는 이 세상의 패턴들을 버리고 Do not be conformed by the patterns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적 체질이 바뀌는 데서는 내 옛 patterns of this world 내가 세상적인 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패턴들이 거기에 다시 컨펌 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transform 아예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어영부영 살다가는 평생 교회의 어린아이로 남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의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근데 여기서는 재물 딱 하나를 얘기하셨지만 결국에 이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떤 무언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의 이삭과 너의 이스마엘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벽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제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제 나의 육적인 것이죠 나의 육체 몸 나의 목숨 근데 이제 뭐라고 해요 시선을 올려보래 위를 봐 뭐래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뭐라고 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피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떠나보내는 건 힘들지도 몰라 걱정될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그것까지 책임져줄게 이스마엘 그래도 아브라미 똑같은 거 약속하지 이스마엘 너 걱정되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이스마엘 절대로 죽게 안 내버려 한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너의 근심 그 얘기 하시면 차원팀 올라와주세요 저는 항상 이제 다시 불도 꺼주시고 우리 헤이븐 처치를 항상 생각하면 가장 첫 번째로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파송 받으신 분들은 더욱더 왜냐면 그게 더 쉬운 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이 가깝잖아요 그쪽이 그 주변에 있고 저희는 가장 최소 30분 거리에 사시는 분들만 파송을 하셔 신청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조차가 전쟁이에요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는 나에게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진짜 파송받고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교회에 오는 거가 힘들어 평소에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뭔가 이제 헤이븐에 파송받기로 하려니까 뭔가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는 것만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죄송했던 게 평소에 아무런 영향이 없던 건강이 위협을 막 봤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마냥 평화롭고 주님의 은혜가 넘칠 것만 같았던 집안 가운데에 예상치도 못했던 폭풍우가 밀려올지는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이 미로가 되더라고요 결국엔 무엇이다 우리가 약속에 가까워지고 약속을 보고 있다는 반증 약속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이스마일은요 내 영적인 이삭을 매샥하고 희롱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 기쁨의 근원인 이삭을 어떻게든 가만히 내버려주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밟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샥의 영을 깨야 돼요 이스마일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진짜 약속을 통한 이삭 희락을 키워야 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 이 희락이 넘쳐날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락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성령의 소요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희락해야지 내가 기뻐야지 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누구를 뭐 어떻게 해야지 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진짜 그 희락은요 그냥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희락을 찾기 위해서 이 조이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이거를 잘못하면 매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 그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안에서 나오는 진짜 희락이 뭔지 그 이삭이 뭔지 그리고 이것이 그냥 어린 열매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열매가 되어서 이 열매가 나중에는 추수되어 남을 또 먹이고 그 씨앗이 그 사람의 영안에 심겨서 다시 그것을 통해 또 열매를 맺는 이 리프로덕션 이 확장의 비밀을 여러분들께 깨달을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이스마일의 영들을 묶고 떠나보냅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다 드립니다 아버지의 오늘의 시간 가운데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스마일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영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주님의 도움을 발매하마 주여 내가 그 약속을 잡고 다시 한번 살아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내 삶을 조종하고 아버지 나 거대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버지 온전한 그 이스마일의 영을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해보냅니다 아버지 이것이 정말 공생할 수 없고 갇히고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믿음으로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매착하고 아버지 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을 주 앞에서 묻고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 일하심이 내 가운데에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시고 이드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다시 한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다시 한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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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우리가 아브라미를 좌절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역임없이 찾아오시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신이 우리 가운데에 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정말 여지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것이 주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스마엘의 영들을 아버지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정말 약속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를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소리로 드립니다 네 저희 광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